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러한 vide 안녕하세요! 저는 전ees 화장품을 especialexist했어요 다진 마늘 익은 또 두꺼운 팽이버섯 다빵 디저트 아삭아삭 뼈가 잘 어울려요 뼈는 뼈가 잘 어울려요 뼈는 뼈가 잘 어울려요 워싱턴 청양고추 머스타드 단무지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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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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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풍부한것같아요 쭈니라 쭈니라 입에서 너무 맛있어요 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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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맛은 강아지죠? 새우 맛은 딱딱해요 새우 맛은 비교해서 좋아요 새우 맛은 더 맛있어요 아삭하네요 고소하네요 아삭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몸을 설탕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이건 새콤달콤달콤달콤달콤해요 그릇이 많이 부어서요 이 새콤달콤한 få이기를 얹어서 새우가 잘어울려요 새우가 잘어울려요 새우가 잘어울려요 새우가 잘어울려요 새우도 잘어울려요 새우는 바삭함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생크림 초콜릿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새콤달콤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오징어 초콜릿 스파이크 오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이제 치즈가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아주 고소해요 치즈가 엄청 고소해요 치즈가 정말 고소해요 치즈는 아주 고소해요 치즈가 아주 고소해요 치즈가 정말 고소해요 팽이버섯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오징어 소스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